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의 세문항 중 첫번째 문제인 데이터 입력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부터 G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구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이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굴림체 선택하시고 크기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20을 선택합니다. 다시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14부터 C14를 선택하구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4부터 H14를 선택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3을 선택하시고 셀 스타일,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구요. 셀 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구요. 다음은 A3부터 H14를 선택하시구요. 홈에서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의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시면 바깥쪽을 굵게 표시할 수 있구요. G14 셀만 선택하신 다음 대각선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를 선택하시구요. 대각선 방향 각각 선택하셔서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D4부터 E14까지 선택하시구요. D4부터 E14까지 선택하신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 뒤에다가 숫자, 구분기호하고 숫자 뒤에 권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구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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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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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꼭 0을 넣어라 라고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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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이라고 하셔도 되구요. 샵, 샵 0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뒤에다가 권자 입력하시구요. 다음, G4부터 G13을 선택하구요. G4부터 G13, 숫자 뒤에다가 위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나 또는 0을 입력하시구요. 위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12 셀을 선택하시구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구요. 인기 상품이라고 입력하시고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맞춤탭의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G12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학과를 선택하시고 비서학과, 두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구요. A23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총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학과 옆에다 컨트롤 V, 비서학과 2고, 같은 행이네요. 같은 행에다가 크거나 같다 95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셔서 A3부터 I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23부터 B24까지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27 셀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비서학과이면서 총점이 95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계산작업에서 계약건수가 120 이상이고 뭐뭐 이거네요. 엔드를 쓰실 거구요. 계약총액이 전체 계약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그럼 우선 계약총액의 중앙값을 구해 볼까요? E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M2 갖다 놓으시면 메디안 함수가 중간값을 구합니다. 계약총액에서 중간값. 계약총액의 중간값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다 동일한 값을 비교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구요. 엔터 누르시면 아 이게 열러비 살짝 조절해 볼까요? 중간에 해당한 값은 35,225,440입니다. 라고 모든 데이터에게 동일하게 비교하실 겁니다. 중간값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커서를 E3에 갖다 놓으시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 함수 넣으시구요. 계약건수가 C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1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첫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심표 두번째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계약총액이 조금 전에 구해놨던 중간값 중간에 해당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뭐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True가 표시가 되구요. 나머지는 False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True에 해당한 값은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3에 E2 다음에 E2 입력하시구요. 맨 마지막에 가서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수사원 심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True에 해당한 값에는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두번째 문제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연차는 기준일 연도에서는 하시구요. 기준일 연도가 있는 데이터에서 연도를 추출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네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이열함수를 통해서 기준일 K1세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기준일의 위치는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에서 마이너스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겠습니다. 이열함수 넣으셔서 입사일자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값의 위지가 달라지니까 절대참조하지 않구요. 이 값에다가 그 다음 가로 열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큰 따옴표 이용해서 가로를 엽니다.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요. 이제 나이를 구하실 건데요. 나이는 마찬가지로 기준일의 연도에서 그럼 또 이열함수가 필요하네요. 이열 기준일 K1세를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으시구요.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의 앞 두 자리를 가져오는데 앞에 있는 두 자리를 가져오려면 레프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L, E, F, D 주민등록번호 J3을 클릭하고 싶은데 클릭이 안되세요. 그러면 키보드의 방향키 왼쪽 하살표를 이용하거나 J3이라고 입력하시고 J3에서 심표 몇 글자? 두 글자 그 다음 레프트에 대한 가로 닫구요. 1900 더하는 거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그 다음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구와 나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 때 내용이 표시가 돼요. 문제에서 9년차라고 연차를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차를 넣으려면 가로 앞에다가 가로 앞에다가 연은 가로 앞에다가 연차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 입력하시고 네 되셨죠. 9년차라고 표시가 되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연차와 나이를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준일에 대한 데이터가 연도를 추출한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한다는 거와 함수와 문자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호 M% 사용한다는 거 1900 도하실 때 가로만 잘 정확하게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과 실기의 평균이 90점 이상이며 합격 70점부터 90 미만은 대기 0부터 70 미만은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는데 평균값을 구할 때는 Average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평가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23에 갖다 놓으시고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는 Average 입력합니다. 면접과 실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90이라는 값이 구해졌죠. 이 값을 가지고 등호 다음에 가셔서 우리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hlookup 평균값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에 가서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수식을 복사해도 동일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신표 범위 정한 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우리는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유사일치 생략하셔도 되고 True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90 이상이라서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평균값의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리점 판매 현황표 표 4에서 대리점이 상공 상사에 해당한 최고 판매 금액과 최저 판매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J2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TMAX 입력하시되 데이터베이스 함수기 때문에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신표 우리는 판매 금액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필드 판매 금액 선택하거나 네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 신표 조건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데이터의 대리점에 가서 상공 상사를 찾겠습니다. 하고 G14와 G15를 드래그하고 엔터 누르시면 최대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에 만족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DMIN을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신표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에 가서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 상사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DMIN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최고에서 최저값을 뺀 차익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분이 가정용인 전기요금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입니다. D섬이나 아니면 썸이프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썸이프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D37 쓸 클릭하고 썸이프 입력합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요. 구분에 가서 신표 조건은 가정용이라고 쓰시고요. 신표 조건은 큰 다운별 처리 꼭 해주시고요. 우린 실제 전기요금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구할 데이터는 전기요금 입력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내림해서 등호 다음에다가 값을 내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다운 입력하시고요. 끝에 가서 신표 그 다음 자릿수는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의 자리면 마이너스 1이 1의 자리 마이너스 2가 10의 자리 마이너스 3이 100의 자리입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네요. 시나리오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 정의가 필요합니다. B14를 선택하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상여율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엔터 G4세를 선택하고요. 강수연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G7세를 선택하시고 김경수 엔터 이름 상자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G10세를 선택하고 김지연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제 상여율의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볼 거니까 B14세를 선택하고 데이터의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하나를 만들 거니까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상여율 인상 입력합니다. 값의 변화가 있는 건 B14세를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한 번 하시고요. 현재 15%인데 25%가 되었을 때 하나 시나리오 만드시고요.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상여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현재 15%인데 5%로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 번 누르시면 두 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G4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7 세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0인데 잘못되어 있네요. 다시 한 번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G10셀 G4, G7 G10셀의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 눌러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값 인상했을 때 인하했을 때 값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15셀의 손익 값이 구해져 있는데요. 4, 4분기에 값이 4, 4분기에 손익이 2만원이 되려면 2만이 되려면 강고비가 있는 H11셀의 값이 얼마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셀을 선택하고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선택합니다. 이 15셀의 값이 2만이 되려면 0의 개수가 4개입니다. 값을 바꿀 셀은 H11셀을 선택해서 H11셀이 얼마면 2만이 될까 라고 값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면 값을 찾았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값이 6%면 가능한데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 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단추를 만들어서 바로 매크로를 기록해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고 위치가 G3부터 H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매크로 연결할까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바로 만들까요? 구성비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하겠습니다. 기록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2, 4에 갖다 놓습니다. 는 출하금액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슬래시 출하금액의 합계가 있는 D11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합계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주시고 엔터 네, 구성비 구해지셨다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제는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이 구성비 구하는 작업인데 다 구하셨어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만드셨던 단추의 이름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선택하시고 구성비 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은 삽입의 도형의 빗면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빗면을 선택하시고 위치를 문제에서 G6부터 H7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6부터 H7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채우기 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 누르셔서 위치는 매크로 이름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A3부터 E3 영역에 대해서 홈의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색깔을 다 채우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한번 누르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텍스트를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매크로 작업을 다 하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서 강서, 강동, 강북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하라고 했어요. 강북, 강서, 강동을 제거한다. 이렇게 1월, 4월을 지운다면 하나를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월과 4월에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강북, 강동, 강서를 빼는 겁니다. 그럼 다 차트 데이터 범위를 다 지우시고 분원에서 1월달까지 두 개를 선택합니다. 4월달 첫 번째 강서니까 뺄까요? 강남만 선택합니다. 강동도 뺄 거니까 강북과 강서 강동을 뺄 거니까 부산, 대전, 인천과 4월달에 부산, 대전, 인천에 해당한 값을 드래그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은 문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1월 심표 4월 수강생 모집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범뇌를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뇌가 현재 오른쪽에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선택합니다. 차트 종류를 문꾼 세로막 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세로막 대형 첫 번째에 있는 문꾼 세로막 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축 옵션에 최소값을 0 최대값을 60 주 단위를 2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차트를 좀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